강의 한 잔 예진의 애티튜드 우선은 잘 된 점부터 말씀드리면 너무 깔끔하다 너무 깔끔하고 지난번에도 강의 자료 코칭을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코칭 받은 것보다 깔끔해지셔서 뭔가 구구절절한 느낌이라 되게 깔끔하고 담백한 제안서가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컬러를 파란색으로 하신 이유가 있어요? 특별한 건 없고요 대표님 그냥 좀 총렬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좀 총렬하고 약간 신뢰감 있는 네 좋아요 강사님이 주로 선호하는 컬러가 이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걸 좀 내세우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너무 심심하지 않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어서 약간 그러면 쨍한 느낌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색으로 한번 해봤어요 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사실 컬러가 주는 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컬러에서 오는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봤고 강사님의 메인 컬러가 있다면 그걸로 하는 게 당연히 맞고 제 인스타에서는 메인 컬러가 되게 연한 노란색이에요 근데 그런 건 좀 제한서랑 이미지랑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 컬러는 그냥 제가 버리고 어 좀 이런 컬러로 가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래도 되고 저는 컬러도 하나의 정책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사님 인스타에서는 저도 느꼈을 때 약간 노란색 병아리 컬러 느낌이 나거든요 그거를 사실 넣어도 무관하고 거기에 포인트 컬러로 이런 이 파란색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음 배경을 그런 노란색에 이것도 사실 잘 어울리는 조합이기 때문에 음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기업이나 기관에 제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네 그 거기에 맞는 컬러를 또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맞는 사진이라든가 로고도 받고 그래요 그쵸 로고 같은 거라든가 뭐 거기 사진을 뒤에 좀 박아서 넣는다거나 삽입해서 일단 그런 것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목만 봤을 때요 소통 프로그램, 팀빌딩 이거를 좀 눈에 딱 안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음 소통 앤 팀빌딩 프로그램도 아니고 소통 프로그램과 팀빌딩을 따로 한 이유가 있을까 약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제안서가 밑으로 떨어지니까 눈에 좀 띄지 않는 느낌 그래서 저라면 소통 앤 팀빌딩 하고 제안서를 영어로 프로포절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제안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안서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포절 하면서 좀 더 길어지잖아요 내용이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바꿔보면 좀 더 균형이 맞지 않을까 소통 앤 팀빌딩 프로포절 이런 식으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동일한 메이아웃인데 눈에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제목이 커뮤니케이션 스타일 진단이에요 그냥 딱히 제목 떠오르지는 않아서 그냥 우선 이렇게 쓰긴 했는데 제목도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눈에 딱 들어오지 않는 그런 느낌이고 사실 이런 진행 방법 잘 안 봐요 강사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설명할 기회가 거의 없고 설명을 들어도 어려워요 설명 들어도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좀 눈여겨볼 만한 게 팀으로 뭔가 구성한다는 거 그리고 10개의 문항을 통해서 스타일의 평가가 도출된다는 거 스타일이 나온다는 거 사실 그런 것들이니까 문항을 아예 사진으로 넣는다거나 이것만 남겨놓고 진행 방법을 굳이 안 볼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제목을 여기 놓으면 사실 눈에 안 띄거든요 여기다 넣는 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목이 이거라면 여기다가 그리고 이게 아까 메뉴판 1번이면 1번 이런 식으로 제목을 여기다 크게 놓고 이건 똑같은 얘기잖아요 지금 위에 거랑 위에 거랑 얘랑 얘는 사실 똑같은 얘기 굳이 필요 없고 어떤 눈에 띄는 사진 또는 여기 아까 유형 진단하는 거면 문항별로 이렇게 실제 파일이 다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여기다 사실 이렇게 넣었고 그런 게 더 차라리 눈에 띄지 하여튼 사진이 나요 이 글보다는 글보다는 사진이 났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진단지가 있으면 진단지 사진이 어쨌든 사진을 하나를 딱 박는 게 더 이해가 바르다 네네네 그리고 진행 방법이 궁금하진 않거든요 그냥 커리큘럼을 넣으세요 간단하게 커리큘럼 이쪽에다든 아니면 이쪽에다든 한쪽에다 동일한 레이아웃에다가 사진을 넣고 커리큘럼을 넣든 만약 이게 커리큘럼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내용이야 이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진행 방법이 커리큘럼으로도 들어가거든요 맞아요 커리큘럼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도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럼 한 3개 정도? 3, 4개 그리고 간단하게 그리고 봤을 때 뭔가 아 뭔가 하는구나 라고 느껴져야 되는데 일단 어려우니까 눈에 안 하다 물음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차라리 뭐 세 가지 소통법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강사님만 아는 용어들이 되게 많은 거지 네 다음 장도 넘어가 볼까요? 마찬가지로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목이 더 똑같네요 제목은 확실히 두 개였으면 좋겠어 레벨 1, 2긴 해요 그러면 레벨 1, 2의 구분도 사실 없고 그리고 제목이 너무 같으니 와닿지 않는 느낌? 그래서 제목을 확실하게 다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님이 만약에 이 어떤 A 회사에서 제한된 프로그램들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진행한다 그러면 그 순서를 만들어서 강사님이 아예 메뉴판 아까 말했던 메뉴판에다가 그 단계를 쫙 쓰셔야 돼요 그리고 제목도 구분해서 확실히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너무 똑같으니까 네 그냥 다 거기서 거기 같은 똑같은 프로그램 느낌이야 다음 페이지 넘어갈까? 이것도 사실 와닿지는 않고 그리고 학습목표 및 기대효과 두 중에 하나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같은 말이잖아요 여기서는 학습목표 또는 기대효과가 이걸 들으면 뭐가 좋은지에 대한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 아까도 그렇고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단어들이 다음 페이지도 한번 넘어 볼까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메뉴판에 포함되는 거니까 그저 대표님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메뉴판은 이것과 소통 프로그램을 하나로 만들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메뉴판을 하나 만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굳이 아까 그 원 메뉴판은 소통 프로그램 맨 앞장 그 앞장에 메뉴판을 넣고 이거는 유지하는 게 낫겠죠 왜냐면 구분이 되는, 카테고리가 구분되는 장표니까 이 장표랑 소통 프로그램 장표는 유지하되 그 앞장에 소통 프로그램 앞장에 이 두 가지 카테고리를 전체적으로 아웃을 수 있는 메뉴판이 필요하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사실 비슷해요 제목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제목이 크게 와닿지 않고 아까 강사님이 중요한 얘기 했던 게 이게 좀 신입사원 쪽에 또 가깝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이런 것들이 신입사원 대상이라 그러면 좀 더 초급 단계가 들어갈 수 있을 거고 1단계, 2단계 이런 식으로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아예 구체적으로 정해버릴 수도 있고 신입사원, 가장 대리급, 아니면 몇 년 차 대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친절하게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메뉴판 중에서도 예를 들면 친절한 메뉴판이 회를 회 초급 단계 이런 식으로 중급 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는 회를 못 먹으니까 나는 1단계 먹을래 이렇게 딱 뭔가 찝을 수 있을 그런 메뉴판이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안서도 딱 봤을 때 우리 조직은 약간 2단계니까 또는 이번에 듣고자 하는 직원들은 신입사원 초급 년생이니까 이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딱 들게끔 다 좋은데요 이거는 좋은 메뉴판 아닌 거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사장님 여기 뭐가 제일 잘 나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희는 다 잘 나갑니다 이러면 아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요 다 좋지만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 고객님이 어떤 류 좋아하세요? 아 그러면 이 류는 이게 제일 잘 나갑니다 이렇게 딱 꼭 집어주면 신뢰가 가죠 아 여기는 이 메뉴가 제일 인기가 많고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대표님 저도 이걸 하면서 약간 소통이랑 팀빌딩이랑 막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이어지는 느낌은 아닌데 이 두 개를 같이 하나에 담는 게 맞나? 이 생각도 들기는 했거든요 오 저는 관계 없을 것 없을까요? 각각 따로 노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요? 오히려 같은 맥락인 것 같긴 한데 결국 화합, 소통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 괜찮을까요? 같이 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장도 보면은 이건 또 주요 내용이네 방법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단 다 바꾸세요 왜냐면 제목도 업앤다운 워크쇼 뭐 어렵죠 와닿지 않아요 어려운 건 아닌데 와닿지 않는 느낌? 와닿지 않으면 사실 안 보거든요 뭘 업앤다운 한다는 거야? 몇 단계 몇 단계 이렇게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각각의 제목이 들어가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와닿지도 않는 느낌? 음 그럼 굳이 제목을 만들지 않고 그냥 레벨 1, 2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그게 차라리 낫죠 그래서 레벨 뭐 이게 3다 그러면 그 제목을 살짝 넣을 수 있겠지만 이게 부각이 되겠군요 레벨 몇이 부각이 되겠군요 주요 내용도 주요 내용이 아니라 내용은 다 죄다 넣은 것 같은데 비전 달성하고 조직 목표 사실은 괄호의 내용들이 들어가는 순간 되게 번잡해지거든요 아 너무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충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설명하려고 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설명을 듣지 않으면 더 못 알아듣겠고 설명이 들어도 복잡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학습 목표나 기대효과를 넣을 때는 좀 더 쉽게 문장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성원으로서 마지막 문장을 누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바꾸는 게 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학습 목표나 이 교육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 교육을 통해서 누가 어떻게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마침표를 끝내야지 어떤 목표에 그게 더 맞는 느낌이 저는 그렇게 배웠어가지고 그게 좀 더 맞는 느낌인 것 같고 왜냐하면 얘랑 얘랑 구분이 많이 안 가잖아요 목표도 명사형으로 딱 끊기고 얘도 끊기고 이러니까 뭔가 둘 다 같은 느낌인데 너무 다른 단어들을 다 써 놓은 느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눈에 안 띄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촬영이나 뭐 발표한다? 그럼 이런 거에 넣어야지 여기다가 쇼폼을 만드는 사진, 발표하는 사진 사실 그런 거를 시각적으로 넣어야지 이런 거는 100개 글자를 넣어도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사소하지만 이것도 맞춰야죠 베스트와 소문자에 대문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주요 내용을 작성할 때는 최대한 간추려서 다음 장도 한번 넘어갈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시간도 궁금해하긴 할 거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봤을 때 1시간, 이거 딱 1시간만 해요? 실제로? 1시간만 하는 내용이에요? 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시간만 이걸 하기에는 너무 판매하는 판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1시간 강의하고 오는 거랑 4시간 강의하고 오는 거랑 거리가 다르잖아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 그래서 저는 시간을 저 같은 경우는 딱 1시간이라도 적진 않아요 그래서 1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협의가 가능하다고 적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건 구성하기 나름이잖아요 맞아요 강사들이 다음 페이지 지난번에 혹시 프로팩 찍었나요? 아 못 찍었어요 이번 달에 찍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여쭤봤던 이유는 꼭 안 찍어도 되는데 이 사진이 너무 작아서 아니면 조금 확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작아요? 응 그리고 사실 지금 흰색 벽은 흰색 옷 입으니까 사실 눈에 안 띄거든요 아... 그런 것도 약간 에로상해서 컬러가 좀 다른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거는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라서 이걸 완전 좀 확대 의자 안 보여도 되니까 이 주변이 좀 뭐라 그러지 만약에 제가 사진 이것만 하나라 그러면 도형 그리기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그 테두리 만들 수 있는 그 있거든요 파워포인트에서 해가지고 약간의 그림자를 이 컬러로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파란색 지금 사진은 파일 자체에 그림자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림이 이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림자 넣게 되면 여기에 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도형에서 직접 그리는 거 있어요 이거를 강사님이 따라는 거지 아... 그냥 잘 이쁘게 안 따도 되니까 네 이렇게 따가지고 이 강사님 모형대로 네 그리고 얘도 그... 실제로 그... 누끼를 따세요 배경 배경 지금 누끼 딴 거죠 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 색깔로 채워가지고 왜냐면 좀 통일성 있게 하려고 하는 거고 얘랑 지금 구분이 안 되니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하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를 좀 확대 여기까지만 나와도 돼요 프로필을 맨 뒤에 넣는 게 나을까요? 저는 이걸 앞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맨 뒤에 넣으면 안 볼 확률이 좀 크고요 프로그램부터 안 볼 거거든요 그러면 맨 뒤에 있다 그러면 이 프로필 자체가 이제 안 봤거나 스틱할 가능성이 좀 높을 거 같아 그래서 아까 뭐가 좋은데 그 페이지 그래서 누가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걸 넣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견적서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떤 마무리 장표 아 마무리 장표 견적서 그다음 마무리 장표 뭐 그냥 뭐 슬로건식으로 뭐 이런 대표 하나 이렇게 넣어서 어떤 뭐 기사와 기사의 어떤 소통에 뭐 어떤 뭐 함께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소하지만 정렬 아 여기 정렬 이런 것들 맞추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 아 네 사실 여기도 다 안 맞거든요 이 앞에 앞에 보면은 여기 시작하는 위치 아 다 달라요 그리고 앞에 프로그램 쪽 하나만 아무거나 가볼까요? 이거에서 보면 얘의 위치가 위치가 쏠려 있는 거 보이세요? 아 옆으로 정렬 얘랑 얘랑 이런 것들도 그냥 맞추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가운데 정렬하던 아니면 아예 왼쪽으로 붙이든 아 네 근데 이제 사진이랑 이런 거 넣으면 또 달라지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애매한 위치에 지금 위치되어 있어요 이거 오늘 한 내용들만 바꿔도 많이 바뀔 거 같은데요 엄청 맛있어 음?